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믹스콘솔, 믹서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VCA 페이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A 페이더는 예전에 아날로그 믹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믹스 콘솔을 쓸 때 하드웨어 장치를 쓸 때 그때 나온 용어인데요 VCA 이게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Voltage Controlled Amplifier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VCA 페이더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이 내용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공학적인 내용이고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 넘어가고 사실 뭐 여기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믹서창에서 원하는 트랙들 그러니까 원하는 채널 몇 개를 선택해서 그거를 페이더 하나로 제어하고 싶다 일종의 그룹을 묶는 거예요 그렇게 제어하고 싶다 할 때 쓰는 페이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그룹 트랙 또는 그룹 채널이라고 부르는 그룹 트랙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룹 트랙은 라우트링을 조금 더 이렇게 하나를 더 거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이펙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VCA 페이더는 그냥 단지 볼륨만 제어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작업했던 사운드 디자인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 놨는데요 피아노 트랙 여기를 가지고 피아노 트랙이 지금 총 세 개를 제가 썼는데 이거를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VCA 페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커맨드 그러니까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아니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쭉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VCA 트랙을 만드는 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선택한 트랙을 VCA 만든다 요걸 하셔야 돼요 요걸 하면은 그냥 빈 VCA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따로 또 연결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선택한 트랙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VCA 페이더 요거를 만든다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묶입니다 요 링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VCA 페이더는 말 그대로 볼륨만 묶이는 거고요 나중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트랙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값들을 같이 링크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값은 링크를 안 시킬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뭐 유용하게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건 다룰 거고요 VCA 페이더로 만들어지는 이 링크는 볼륨만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VCA는 그러면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되냐 각각은 또 따로 움직여요 링크가 됐다는 게 VCA 페이더로 링크가 됐지 각각이 서로 링크가 된 건 아니에요 각각이 같이 묶여 버리면 하나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로만 같이 묶여 있고 요거는 또 각각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자면 스트링들 아니면 브라스들 아니면 드럼들 드럼 같은 경우도 파트가 나눠지면 열 트랙 이상도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드럼만 제어가고 싶다 그러면 드럼에 대한 VCA 페이더를 하나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라이브 같은 데나 이런 현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음악 작업을 하고 또 믹싱을 할 때 아주 알고 있으면 유용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 있고요 이번엔 패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쉬프트 누르고 다섯 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VCA 페이더를 만드는데 셀렉티드 채널 쓰니까 선택한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보이시죠 간단하죠 제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소리가 요게 살짝 들어갑니다 이거 페이더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피아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서 페이더를 뭐 이렇게 악기 군들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어떤 트랙들 뭐든지 묶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응용하셔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작업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작업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믹서 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VCA 페이더는 VCA 페이더는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볼륨 유독 볼륨만 제외하고 여기다가 뭐 이펙터를 넣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오토메이션 아직 오토메이션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오토메이션 바로 제어해서 하면 이 묶여 있는 트랙이 다 오토메이션이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트랙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룹 트랙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트랙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VCA 페이더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물어볼 것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나 뭔가 틀린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분들은 그것도 댓글로 다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작업할 때 최대한 그 부분들 감안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코미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